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에 맞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50대 채널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향긋하고 시원하며 단맛이 일품인 참외입니다. 참외는 보통 여름을 알리는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비닐하우스 재배 덕분으로 계절과는 상관없이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흔한 참외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낯선 과일이라고 합니다. 이를 증명해 주듯 2016년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에서는 참외의 영문명을 동양 멜론에서 코리안 멜론으로 변경할 정도로 참외는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멜론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챙겨드셔야 하는 과일인데요. 그렇다고 참외의 역사는 짧지도 않는데요. 참외는 삼국시대부터 재배되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게다가 이렇게 달콤하고 시원한 코리안 멜론인 참외가 건강에 유익한 각종 영양소를 아주 듬뿍 담고 있다고 합니다. 참외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는 여름철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 세포 재생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참외 꼭지와 껍질에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신과 리코펜 성분은 항암효과, 항산화 효과, 항균효과까지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러한 참외의 효능 때문일까요? 만성염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로감, 무력감, 두통 등으로 힘들어할 때 참외를 섭취하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몸속 노폐물이 제거됨으로 피로를 풀어주고 활기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줄만 알고 즐겨 먹는 참외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또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지어 암과 치매 예방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다음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참외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참외와 상극인 음식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참외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 궁합의 음식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참외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외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참외씨를 제거하고 드시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참외씨를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 속설로 다 긁어내고 과육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 참외씨에 다양한 영양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참외씨를 감싸고 있는 하얀 부분을 태자라고 하는데요. 태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와 장운동을 촉진해주며 원활한 배변을 유도하기 때문에 변비 개선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또 칼륨이나 인과 같은 미네랄 성분이 과육보다 씨앗에 무려 5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얀 실이 뭉쳐진 부분은 피부 노화를 늦춰주고 기미와 추근깨를 예방해주는 비타민 E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답니다. 비타민 E와 비타민 C는 중요한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하며 또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토코페놀이라고 알려진 이 비타민 E는 특히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속 깊은 곳까지 보습을 주어 주름 예방에 탁월하다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참기름보다 무려 26.5배, 옥수수 기름보다 5.2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잊지 마시고 참외는 참외씨와 꼭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외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참외의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경 써서 씻는다고 해도 혹시 잔류농약이 남아있진 않을까 걱정하셔서 껍질을 제거하고 드실 텐데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과일은 껍질에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참외 역시 껍질에 많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답니다. 참외의 노란 껍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시력을 보호하고 간에 쌓인 독을 풀어주며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참외의 껍질에는 참외 속보다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엽산이 다른 과일보다 가장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100g당 엽산 함량은 참외가 132.4μg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딸기가 127.3μg, 토마토는 51.9, 그리고 오렌지는 50.8μg 순이라고 합니다. 엽산은 임산부가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임산부보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 더욱 챙겨 드셔야 하는 필수 영양소랍니다. 엽산 섭취가 꼭 필요한 이유는 기억력 감퇴, 뇌졸중 등을 일으키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호모시스테인의 양을 감소시켜주고 뇌의 신경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엽산이 부족할 경우 피로, 가슴 두근거림, 숨가쁨, 현기증의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심하면 미각 감소, 설사, 우울증, 치매 등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엽산 결핍은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음식을 통해 반드시 섭취해 주어야 한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엽산도 과하면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엽산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참외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로 드시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잔류농약은 물로 깨끗이 씻으면 모두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식품의약 안전처가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5분 정도 물이나 식초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씻으면 대부분의 잔류농약은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건강을 위해서 참외의 껍질을 깎아내기보다는 꼭 껍질까지 같이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 참외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땅콩이나 아몬드 또는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으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호두는 지방이 62%, 아몬드는 59%, 땅콩은 49%로 대부분의 견과류는 50%가 넘는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고열량 식품이랍니다. 따라서 이런 견과류를 참외와 함께 섭취할 경우 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과는 궁합이 맞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특히 참외는 여름철 대표 과일 중 하나인데요. 한의학에서 참외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고 몸에 열이 나는 증상을 없애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위에서 서로 섞이지 못하고 반응하게 돼요. 설사나 복통, 그리고 구토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참외는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가급적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참외와 함께 먹으면 영양을 극대화시키며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참외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외와 함께 먹으면 참외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가 피로회복은 물론이고 해독작용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식초는 참외의 비타민 활성도를 2배 이상 끌어올려주어 참외를 더 영양가 있게 만들어주고 피부와 장기에 이러한 참외의 영양 성분이 모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참외 속의 팩팅과 항산화 성분은 암세포를 물리치는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참외만 드실 때보다 식초와 함께 드실 경우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바로 체험하실 수 있답니다. 추천드리는 레시피로는 깨끗이 씻은 참외를 껍질째 얇게 썰어 오이처럼 샐러드로 드시거나 고추장, 식초, 파, 참깨와 함께 버무려서 무침으로 드시면 최고의 항암 식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외와 최고의 궁합 음식은 바로 된장과 간장처럼 발효된 참외 음식입니다. 참외를 된장에 묻혀 장아찌로 드시거나 참외무침 또는 된장무침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독오독한 식감과 짭조름한 맛이 함께 어우러져 맛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좋은 궁합이랍니다. 혹시 참외가 만성염증을 없애주는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참외의 꼭지 부분은 드셔보신 적 있으시지요? 쓴맛 때문에 아마 잘라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참외의 꼭지 부분에는 쿠쿠르비타신과 리코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참외가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살충 성분이지만 우리 몸속의 염증을 제거하고 간이 해독 작용을 하는데 기능을 최고로 올려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참외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사과에 비해 무려 9배, 포도에 비해 4배가 되는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세포 손상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항암 작용을 하여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몸속 염증 제거와 더불어 항암 효과 그리고 간해독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콩으로 만든 된장과 간장을 참외와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된장과 간장의 나트륨 함량으로 걱정이 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외의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콩의 사포닌 성분은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며 염증의 원인 자체를 억제해 주니 된장이나 간장을 이용한 참외 무침이나 장아찌는 최고의 보약 식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외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참외는 씨와 껍질하고 꼭 함께 드셔야 하며 지방이 높은 견과류보다는 된장, 식초, 간장과 함께 조리하여 드시면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 서로가 가진 효능을 극대화시켜준다가 있었습니다. 특히 참외는 몸에 열이 많은 분들과 짠 음식을 즐겨 먹는 분들에게는 좋지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며 참외는 하루 한두 개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꿀팁은 참외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방법대로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건강이 더욱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0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